어제 청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고층 물풍선 폭탄 사건은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됐습니다. 비슷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져있다 보니 모방 범죄 우려가 높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느닷없이 날아든 물풍선 폭탄 세례에 부서진 자동차.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서운 파괴력에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야 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들의 철없는 장난으로 결론났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전 학교에서 한 물풍선 놀이에 재미를 느껴 생일 파티 때 쓰고 남은 풍선에 물을 넣어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려 처벌은 피했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부모가 수리비로 수백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물풍선을 던지는 장면을 자랑하듯 찍어올리는 동영상이 여기저기 나돌아 모방 범죄 우려가 높습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장난삼아 따라했다간 자칫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어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